오는 22일 대구시 신청사 입지 선정을 앞두고 유치에 나선 4개 구군이 제출한 평가자료와 발표자료가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자료 내용을 토대로 각 후보지가 내세우는 장점을 발표 항목별로 나눠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이동욱 기자입니다. 대구시 신청사 유치 후보지 4곳의 평가자료가 17일 1반에 공개됐습니다. 각 구군이 자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사 공론화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맞게 작성해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시민참여단 합숙 과정에서 활용될 예정인데 시민참여단에게는 사전학습의 기회를 주고 일반 시민들로부터도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 공개된 자료를 각 구군이 상호검증해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미리 걸러내겠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4개 구군이 시민참여단 앞에서 발표할 자료도 이날 함께 공개됐습니다. 상징성과 균형발전, 접근성, 토지적합성, 경제성 및 기타 항목으로 나눈 후보지별 특성이 담겼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각 후보지가 내세우는 장점을 발표 항목별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상징성입니다. 현 위치를 원하는 중군은 대구 경북 400년의 중심이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고 옛 도청토로 유치약을 원하는 북군은 신천과 연계한 대한민국 최고의 수변청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옛 두류정 수장 부지를 내세운 달성군은 두류공원과 연계한 문화예술 관광중심지로의 가치를, 화원 LH 홍보관 부지를 내세운 달성군은 대구시 면적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균형발전 항목에서 중군은 인구와 면적은 적어도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 북군은 쇠퇴 수치가 높지만 혁신 거점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점, 달성군은 서북권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달성군은 대구 전체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항목에서는 중구가 압도적인 대중교통 인프라를 내세우는 반면, 북군은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교통의 요충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역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적합성 항목에서 중군은 랜드마크적인 신청사 건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북군은 우수한 교통접근성과 대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경관자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달성군은 일조량이 많고 공원 면적이 가장 넓은 점을, 달성군은 후보지 가운데 가장 넓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제성에서는 네 곳 모두 부지 매입에 드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중군은 대상지 가운데 국공유지가 63.6%인 점을, 북군은 99% 이상이 국공유지인 점, 달성군은 99.9%가 대구시 소유인 점을, 달성군은 부지 매입비를 군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편, 후보지 선정을 위한 시민참여단 합숙은 20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첫째 날 후보지 현장 답사와 둘째 날 질의응답 토의 등 숙의 과정을 거친 뒤, 마지막 날 후보지별 최종 평가 점수가 나오면 기자회견을 통해 이전 대상 지역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